바지락이 어딨나? 우와 볼거리가 너무 많다 진짜.. 이거 왜 이래? 엄마 돌아간다 우와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짠! 엄마랑 놀러 가는거야 어휴 이어가는거야? 어휴 이어갈까? 모자도 쓰자 옷 입자 너무 이쁘네 엄마랑 뛰하고 가자 뛰하고 가자 자아 오쨰쨰쨰쨰 오쨰 가자 가자 마쎄 우쯔바 마쎄 우쯔바 하하하 우와 우쯔바 아야? 이거 코치에요? 코치 그 캠치가 있네? 이것도 하나 사고 바지락이 어딨나? 여기있다! 바지락이다! 여기 사야겠다 바지락! 신기하지? 바지락! 라면이다! 이거 봐! 라면 엄청 바지! 여기있다! 엄마랑 찾는 거 내일은 엄마가 믹스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랑 같이 섞어먹을 거예요 집으로 갑시다! 오랜만에 미소랑 내출이에요 아이고야! 피곤하다 피곤해 미소 재밌었어? 미소 진짜 잘 될 시간이에요 마참 잘 될 시간이에요 미소 잘 될 시간이에요 너 피곤해 미소 잘 될 시간에요 미소 잘 될 시간 조금만 더 깍냄는 데 잠시만 sensitive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드디어 돌아온 미소의 낮잠탈 댓글들을 보니까 애기들이 밖에 나갔다오면 잘 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마트에 같이 갔는데 빨리 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짬뽕, 갈국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첫끼에요 일단 물부터 부어줄게요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갈국수가 당기더라구요 그래서 사온 마지락 진짜 일단 불을 켜줄게요 댓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소리가 덜 난다는 것도 배우고 근데 조심은 해야돼 침짬뽕, 스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왜이래 이거 계속 이렇게 손 내면 안되는데 이렇게 또 한알이 배워갑니다 고추기름 냄새 너무 좋은데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오이도 온 줄 알았어 이제 끓으니까 면 넣어줄게요 자 끓는 동안 파 칼칼하게 오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풀어줄게요 맛있겠다 바지락 바지락 새우 보글보글 끓는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자 끓는 동안 음료 음료 달고 갈게요 콜라 고춧가루 빨리 빨리 익어라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국물을 더 볼까? 이거 완전 강추 와 아 이게 보니까 진짬뽕 면이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걸리는 것 같아요 짬뽕을 먼저 먹으세요 면을 넣을 때 10 9 8 7 6 5 4 3 7 댓글보니까 제가 너무 급하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미치겠다 진짜 세상에 적셔줘 내가 매우 그저 남편을 김치도 하나 착얹혀서 김치도 하나 착얹혀서 진짜 맛있어 진짜 아따아따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어 진짜 계란 촉촉하게 야비도 주적주적 오는데 너무 잘어울리지 않아요? 칼국수 면이 한몫한 바 찢으려고 하는데 찢을 필요가 없네 맛있음 야비도 주적 씻어먹는 rendre 으음 음료 저거 오징어 바지락을 하나씩 바지락만 먹어올게요 확실히 비오는 날에는 칼국수가 잘어울려 그리고 비가 오면 애들이 좀 오래 자는 것 같아요 우리 미소만 그런가요? 댓글 좀 부탁드려요 이상하게 비오면 애들이 오래 자 빨리 먹고싶으니까 이만큼은 미쳤다 이건 진짜 계란 작은 차가운 네 4 1 2 2 3 2 2 바지락을 한 번 더 해야해요. 조금 귀찮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바지락에 노른자를 벗어볼게요. 여기다가 면을 살짝 적셔서 약간 일본스타일로 미친다. 진짜 맛있어. 밥 비벼먹어야 하는데 오늘 밥이 없어. 진짜 묻혀버려. 진짜 밥 비벼먹는 엄마들의 현실. 그래도 오늘 최대한 여유롭게 먹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마음은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티 안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소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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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